팀 소개하고 공연이 마감하겠습니다. 저희는 스릴트라고 하는 팀인데 지금 한국인 없고 일본인 중국인에서 여기서 바스켓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다 준비한 건 남아 일본입니다. 원래는 한국인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지금 나라 지키고 있어요. 나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팀의 리더 희선은씨가 내일 혼대 와야 돼서 아마 여기서 어떤 팀에서 게스트 하고나서 보고 싶으면 그리고 저는 옆에는 이쪽 이쪽에 슬리더트에서 여기서 슬리더트에요. 이쪽은 우리 사형은 모터라는 팀이에요. 모터 아니고 뉴먼 죄송합니다. 여기는 뉴먼 라는 팀이에요. 여기는 뉴먼 리더에요. 저희는 멤버에요. 아마 2월 3월달에 공연 시작할거에요. 근데 저 아직 슬리더트에요. 깜농아 네. 네. 오늘 많이 보러와줘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스타 페이스북에 슬리더트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오니까 바로 하나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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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뒷북스인데 우리가 핀 Tada 연습실 빌때 돈이 좀 많이 나가서 정오 정오 망오 망오 다 상관없으니까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좋은데 보러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